오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2부에 모시고 차기 검찰총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검찰총장이 되는지 지금 검찰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유력한지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관심사는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재명 구속수사겠죠. 또는 9월에 예정되고 있는 사건들이 종결되고 10월에 선고될 예정 중에 공직선거법 위중교사 혐의 이 관련에 대한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가 첫 번째 이재명의 운명을 가른 첫 번째 시험대가 되겠죠. 그 시험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초전박살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검찰총장의 임기도 걸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이따 이제 차기 검찰총장 관련된 얘기를 여쭤볼 텐데요. 우선 이원석 검찰과 지금 이재명 전면전 벌이고 있는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4명의 검사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그렇죠. 해당 검사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했는데 특히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지금 이성윤, 서용교 현역 의원이죠. 최광욱 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 8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지금 법조계 출입을 쭉 해보시고 정치권도 지금 둘을 살펴보고 계신데 그 상황 소식들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난리가 난 거죠. 우선 이성윤 의원이라는 분이 이른바 가장 어떻게 보면 북한 오문풍선을 연상케 하는 울산 직원 청사에서 회식을 하고 일단 박상용 검사가 거기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그야말로 끔찍한 무슨 민원인 대기실 이런 데다가 분변을, 변을 보고 분변을 바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가 든 머리에서 뭐가 입에 나온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검찰청사 내에서 회식이 있었고요. 검사들 회식이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그때 굉장히 주니어였어요. 주니어. 그 검찰 계급에서. 그래갖고 주니어 검사로서 그냥 참석하고 밥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냥. 뭐 그 배변이니 그런 소동에 피말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는 난리를 친 겁니다. 그걸 갖고 세상에 타냈어요. 백보를 양보해서 서로 그렇다 해도 그게 무슨 지금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게? 민주당에도 그런 식으로 술 먹고 깽판 친 사람은 무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세상에 헌재까지 이렇게 가고 검사 직무를 정지시킬 그런 일인지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보를 양보한다는 말 자치도 아까운 게 전혀 사실이 지금 아닌 것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검사라면 누구보다도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증거는 사실관계에 자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박 검사가 민주당 의원들을 걸었잖아요. 명예훼손으로. 이거 지금 보통 일반인도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서 자신 있고 증거 따져가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이 나라 입법권의 최고봉이고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들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걸었어요. 이거 자체는 사실관계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성윤이라는 제가 제 칼럼 한번 보십시오. 제 칼럼 한번 띄워주세요. 칼럼 한번 띄워주실 칼럼. 어떤 칼럼입니까? 제목을 한번. 자 저 보세요. 지금 오른쪽에 검사 탄핵 민주당 물극 필반 교훈 새겨라. 물극 필반이 뭡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극에 달하면 그렇죠. 필반 반드시 반작용이 있고 반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 지금 보면 정말 민주당이 투 투 투 투 머치입니다. 정말 극에 극을 달했다. 그래서 정말 반작용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나와요. 이 이성윤 의원이라는 분이 지금 앞장서서 제기했는데요. 맨 오른쪽 귀동을 보면 그 2019년 1월 문재인 회식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 불과 6개월 뒤부터 검찰국장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장이라는 게 뭐냐면 검사들 인사 총괄하는 자리예요. 최고 책임 실무자리인데 검사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인사 조치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그럼 본인이 그때 그랬어야지. 그렇게 심각한 거면 바로 검찰에서 그거 하라고 준 자리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그렇게 회식에서 깽판 치고 무슨 대기실 가서 변을 보고 이런 검사들 징계하고 인사 조치하라는 자리가 검찰국장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오히려 저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지금 이성윤 의원 직무 유기부터 문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윤 의원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얘기지만 과거 동부지검에서 진모 검사, 초짜 검사인데 세상에 피의자 여성하고 취조실에서 무슨 아주 성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비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담당 검사, 그 검사, 부장검사가 누굽니까? 이성윤 의원이에요. 이성윤 의원 지금 그 뭐냐 존재도 지금 불분명한 먼 울산지검 검사 5년 전 사건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아니 본인 스스로가 지금 당장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 검사가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어떻게 피의자 여성 연상의 여성하고 뭐 연상이라 그래서 제가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검사가 피의자 여성하고 성관계 이런 의혹이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행위를 한 사건이 나서 그 저 뭐냐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되고 그랬는데 정작 옷을 벗은 거는 위에 석동현 당시 지검장이었어요. 제가 검사장이었어요. 문 대통령 친구. 당시에 그러면 그 검사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요? 그 검사 당연히 그 검사도 파면 내지 하여간 조치를 당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위에 뭐 예를 들어 군대에서 예를 들어 장병이 병이 병사가 잘못하면 누구부터 책임집니까? 바로 위에 소대장 대대장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이성윤 의원이에요. 그때 바로 부장검사예요. 부장검사 그 위에 바로 그 이성윤 부장검사가 맞고 있는 그 부 아래 검사가 직접 직속 부하가 지금 그런 입에 담기도 낯뜨거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갔습니다. 그냥 자리 유지하고 누가 그 자리 자리 물러났느냐 위에 석동현이에요. 석동현. 석동현이 당시에 최고 책임자였습니까? 동부지검장이었나요? 물론 그렇죠. 검사장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단 군대에서도 사건이 나면 바로 직속상관부터가 문제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속상관이 직접 책임지고 가르치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그야말로 이른바 소위 대빵은 좀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때도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보세요. 나머지도 진짜 기가 막힌대요.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백신 강골이거든요. 서울 통영 10시간씩 왕복하면서 버스 타가면서 조국 재판한 강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뭐 허위 재판 뭐 그거 이제 문제 삼는데 압수수색 문제 삼고 근데 압수수색 뭐 불법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에 지금 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구속영장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신앙님은 뭐 했습니까? 구속이 또 부당하다 적부심사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또 기각했습니다. 양쪽의 재판부가 달라요. 법원이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법원 두 곳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 검찰 손을 들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나름 적법하고 또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검찰이 법원이 보니까 이 사람들 죄질도 나쁜데 증거 인멸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고로 구속 그리고 구속 적부심 안 돼. 너 계속 구속당해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는 무슨 뭐 지금 불법이니 뭐니 해가면서 지금 뭐가 불법이겠습니까? 이재명 건드린 게 죄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명숙 갖고 지금 문제 삼는데 한명숙 그때 재판 갖고 제가 썼습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도대체 친노 챙겼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노무현 친노 지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앞장서는 대표적으로 양문석 보십시오. 제가 썼어요. 양문석 뭐라 그랬습니까? 노무현 불량품이다. 역겹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세균 민주당 원로인 정세균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노무현을 조롱하고 욕보인 자를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한다면 이거는 당의 정치성을 파괴하는 거다.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쌌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감쌌어요. 정말 희한합니다. 표현의 자유랍니다. 표현의 자유. 아니 그렇게 그런데 표현의 자유 좋아하시는 분의 당이 지금 언론 징벌법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의 자유 최대한 지금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어른인 노무현 대통령을 좀 비판했더라도 표현의 자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대해서 말이죠. 비판적인 보도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되지만 뭐라 그럽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고 하면 마주 그냥 엄청난 징벌을 가하겠다. 이게 지금 언론 징벌법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잣대가 다릅니까?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아예 대놓고 노무현 욕해도 된다. 노무현 욕하고 욕보이는 조롱한 자 공천하겠다. 한 사람이 갑자기 한명숙 지금 한명숙 이 양반은 이 건이 이제 그만 좀 기억해서 사라졌으면 하는 분이에요. 지금 보면. 9년 전 1인 데다가 그죠. 본인의 치부니까요. 그다음에 이거 그래서 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이랑 같은 친노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역사의 법정에서 한명숙은 무죄. 참 정말 그것도 웃긴 얘기입니다만.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명을 받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다시 뭐 대법적 재판 뒤집어보자 했지만 그런데 그 당시 관련자들이 모두 그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검 검사단을 다 모아놓고 하라고 그랬어요. 안 돼. 아무리 해봐도 이거 우리가 해봐도 뒤집을 건덕지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박범계도 손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명숙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인구에 회자되지 말고 잊혀졌으면 하는 건데 돌연 솔직히 말해서 나나 내 주변 사람들 별로 아끼지도 않는 당에서 지금 이재명의 당에서 돌연 지금 한명숙 구하기? 제가 볼 때 한명숙 구하기입니까?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명숙을 빙제한 거지? 너무 뜬금이 없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성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 그전에 검찰국장도 하는 핵심보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서 탄핵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최초로 박상용 검사가 울산에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사건 대변 관련된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검사라고 하는 직책을 달 정도면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 자극을 그러니까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지금 그걸 못했다면 굉장히 무능한 검사였다는 것이 오히려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당장 우선 그 뭐냐 그때 그 저 세상 사람들이면 기겁을 할 피의자랑 성관계를 하는 그런 검사를 바로 지휘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는데도 껐다 없이 위 상관도 옷을 벗는데 자기는 그냥 계속 버텨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가가지고는 또 요직 같은 거 다 하면서 지금 보니까는 뒤늦게 정말 자기가 문제를 검찰국장으로 삼았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삼았어야 될 사안을 그땐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본인의 직무유기를 자인한 꼴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또 지금 보니까 슬슬 지금 서용교도 그렇고 지금 내가 뭐 직접 나는 뭐 검사를 하고 직접 발언한 건 아니고 언론에 보도가 있어서 소개 정도를 했다. 아니 그리고 언론에 보도만 갖고 세상에 문제를 삼는 사람이 검찰 출신이 맞습니까? 아니 언론이라는 게 얼마든지 의혹 정도 보도하고 그런 덴데 검사 출신이라면 적어도 당연히 법류나 증거에 입각해서 이 보도가 맞는지부터 검증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언론에 급하니까 상황을 돌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언론 징벌법 하겠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급하면 언론치 않는 사람들이 언론 징벌법을 하겠다니까. 언론을 춘견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그랬죠. 애완견. 애완견한테 지금 갑자기 매달리네. 애완견한테 매달려. 네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요직을 맡았으니 이제 검찰이 어떻게 그때 돌아갔겠는가. 이렇게 진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윤. 현재 의원 본인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조사를 하지 않는 분별력 없는 이성윤의 수준. 분별력 없이 분변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네이밍을 잘하시네요 네이밍을 잘하세요. 이 라임 갖고서 좀 장난친 건데 제가 좀 아재개그 소리를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별력 없이 분변문제를 제기했다.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전면에 지금 나섰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하고 지금 이재명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중간에 물론 이창수 서울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대거 이제 일어났고 평검사들도 수백 명이 지금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지금 입장을 밝히는 사람도 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상황인데. 지금 이원석 검찰과 이재명 간의 전면적 전쟁 이 상황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지금 저 검찰총장이 사실 이제 임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습니다. 9월 중순에 이제 물러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활용점정을 찍기 위해서 나선 것이죠. 그리고 활용점정을 찍겠다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검사 탄핵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검사 탄핵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점에서 무섭냐면 검사들 사기가 진짜 개개인으로 보면 떨어질 수밖에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을 만약에 당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회사 출근 못해요. 회사의 업무상 어떤 관련된 조그마한 전화나 문자 같은 것도 주고받으면 안 돼요. 완전히 그야말로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라고 된 거야. 그러니까 산속에 사는 거 하나 다름이 없어. 그런데 한참 일하고 펄펄 혈기찬 검사들이 갑자기 나는 자연인이다. 할아버지가 된다면은 얼마나 그 자체로 우선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플러스 돈도 문제가 돼요. 검사들이 돈 그렇게 검사들이 돈 번다는 건 나중에 변호사도 해서 돈 버는 거지. 검사는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월급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더군다나 기본급밖에 안 나옵니다. 일을 안 하니까 수당이 안 나와. 그다음에 둘째 돈이 또 들어가.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헌재에 가서 자기 변호해 줄. 자기가 자기 변호하기 어려우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월급은 줄어들고 변호사 선임빈 들어가고 할 일은 없고. 검사 자기 동료 친구들하고 전화하기도 지금 못하고. 그야말로 이거 정말 곤궁한 자연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솔직히 분변. 있지도 않은 분변 문제 가지고 헌재가 탄핵해 주겠습니까. 탄핵 안 돼. 그런데 탄핵 해서 검사들이 몇 달 동안 지금 나는 자연인이라도 살아야 되는 이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검사들한테 전부 충격 효과가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재명 건드렸다간 내가 큰일 나겠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이 맞았지 않습니까. 김혜경 법카 문제 이재명 법카 이거 나온다. 기소됐죠 어저께. 그 부분을 이제 좀 여쭤볼게요. 좀 이따 얘기하는데 이걸 왜 제가 미리 꺼내냐면 그거 기소한 검사들 그 검사들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탄핵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한 꼴 봐서는.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그 위에 검사 수뇌부들이 아이고 이거 탄핵당할 그런 위험도 있는데 열심히 참 그 무릅쓰고 잘하네 하고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지금.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저 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 이원석 검찰총이 나선 거예요. 검찰의 사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땐 지금 안 나설 수가 없다. 직접 이제 물극필반이라고 이제 그런 사자 성어.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호문, 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라든가 당나라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읽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박식하니까 저런 말이 나온 건데 그 이래. 본격적으로 이랬고요. 저는 여기서 약간 재미있는 게 민주당이 지금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대놓고 저는 만약에 지금 저 정도 갔으면 탄핵하자는 얘기 나와. 이원석 탄핵하자는 얘기 안 나오겠어요. 나와야 되죠. 민주당 대부분 얘기에 보면 나와야 되죠. 못 하잖아. 못 해. 저는 못 하는 겁니다. 이원석 탄핵하면 얼마나 큰 더 법적 정치적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이 보면 나름 지금 뭐냐. 균형 있게 하거든요. 이원석 총장이 지금 뭐냐. 주로 민주당 많이 때렸지만 여당도 지금 하영재라든가 많이 때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도 계속 지금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이원석 총장을 못 건드려요. 그냥 몇 마디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꺼냈고 우리 검사 애들 너 말이야 단순히 수사한다고 계속 건드리면 너 진짜 훈훈 다칠 줄 안다. 알아.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거고요. 민주당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깨갱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죠. 제 가장 큰 충격은 이화영 9년 6개월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혐의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이재명 후 대표에게 지금 치명타는 대북 송금입니다. 범죄의 규모도 그렇고 또 범죄의 질도 악질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반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UN 대북 제주도 어긴 것이 될 수 있고요. 한마디로 너무나 그리고 부지사가 벌인 범죄를 지사가 몰랐다? 지사가 시키지 않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 지금 페넷마이크 나왔지만 우리 페넷마이크 사장이 다 너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 사장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은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검사 탄핵 등 뭐 그냥 베는 게 없이 그냥 막 던지자. 지금 이런 지금 정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총장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나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보복 차원에서 지금 기소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복 차원에서 기소했다면 검찰이 지금 막 갑자기 서랍에서 꺼내서 했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디냐 경기도청 압수수색 작년 12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김혜경, 이재명이 과일 샀다는데 밥 먹었다는데 다 갔어요. 전수주에서.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이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난 12월부터 12월 이전부터 작년 10월에 원래 경기도청 압수수색하려고 그랬는데 법원이 기각했죠. 12월에 겨우 좀 돼가지고 한 건데 어쨌든 지금 6개월 이상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6개월이 뭡니까? 거의 1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보복이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요. 5개. 5개의 기소가 돼 있고 이 김혜경 여사 2개. 그러니까 부부 통신은 지금 7개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검사 탄핵이 되면서 사실은 검찰이 행동에 나서고 있긴 했고 독해졌을 건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김혜경에 관련한 경기도 법화 유용국에 관한 소환 통보 이건 지금 검사가 탄핵됐기 때문에 갑자기 안 하려다가 한 게 아니고 예정된 수순이었다. 당연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예측을 했잖아요. 조만간 김혜경 소환 조사한다. 그럼요. 따로따로 이재명까지 같이 한 건데 원래 범죄의 원천은 당연히 이재명 법인카드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연루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같이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지금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사항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검찰총장, 차기 검찰총장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수장 1부에서는 이재명의 구속 또는 사법처리가 지연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을 제대로 수사해서 지금 구속을 왜 못 시키냐 이 비판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최근에 이원석 총장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보수위원은 일부 바뀌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입니다. 작년에도 제1야당 대표였고 또 원내 일당 대표예요. 원내 일당 대표, 영국에서는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잠재적인 대권, 잠재적인 총리이기 때문에 영국 총리가 있다면 영국 야당은 그 자체로 언제든지 총리가 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섀도우 캐비닛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대통령의 준하는 집단이 야당 대표고 야당인 거예요. 제1야당.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사는 신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증거와 법리가 아주 확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절대 부담이 많아서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드디어 때린 건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 가결부터가 엄청난 난리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뭐 했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세상에 자기 지금 칼날 들어오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단식 투쟁했지 않습니까? 단식 투쟁했지 않습니까? 쇼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했고 중도층 중에도 아주 일부는 그래도 보니까 저렇게 막 얼굴 막 수척해지고 안 됐네 이런 여론 불러일으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법원에 갔는데 법원 판사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유창훈이라는 사람 말이 되는 겁니까? 세상에 위중교사는 소명됐다고 했잖아요. 아니 소명이 됐는데 어떻게 안 하는 겁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 죄는 내가 보니까 충분히 있는데 이 사람 야당 대표에서 무서워서 내가 구속은 못 시키겠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이거는 판사의 비겁함 때문에 정말 다 든 밥이 그야말로 그냥 상이 들어갔는데 다시 물려나온 것이지 밥을 차린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재명 말고는 지금 보세요. 관련자들이 다 지금 두 가지예요. 1심에서 전부 유죄를 받았거나 적어도 지금 기소할 때 법원이 이 사람 죄가 상당해 보인다고 구속하는 데 동의했어요. 자 보세요. 이화영 징역 9년 6월 이건 이게 제일 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김용 김용 정진상 김용은 이미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재명 오른팔 5년 받았어요. 그리고 감빵도 갔어. 자 그 다음에 정진상 역시 구속 기소 됐어요. 6개월 감빵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백현동 브로커 김연섭 김인섭은 누굽니까? 인섭이 형이라고 이재명이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5년 징역 1심 1심에서 유죄됐습니다.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역시 청남시 의장했던 최윤길 공무원 사람이고요. 징역 4년 6개월 유죄 인정 받았어요. 1심에서 자 그 다음 김만배 김만배 징역 1심에서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대선 관련 허위 보도 그걸로 또 구속까지 됐잖아요. 지금 구속이요. 3번 시켰어요. 구속을. 김만배 우리 화천대유이자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원천 김만배는 검찰이 지금 3번이나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 받아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대북 브로커 안부수 자 3년 그 다음에 백현동 사업 3년 6개월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뭐냐 백현동 사업했던 이모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자 이 사람 징역 4년 받았고요. 유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모라는 사람 관련돼서 역시 4년 먹었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법카 법카에서 바로 심부름하고 대신 결제해줬던 배소연 이 사람 지금 징역 10월에 징역 집행유예 2년 확정했습니다. 이제 확정됐어요. 이 사람은 항소도 안 하겠고 완전히 합정이 돼서 죄인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얘기할 거야. 이거는 정말 너무나 제가 보니까 자 유동규 유동규 지금은 개과천선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람도 관련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속기소하는데 성공을 해서 6개월간 이른바 감빵에 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 뭐냐 이재명 최측근이라는 김용 정진상 그리고 한때 측근이었던 유동규 셋 다 6개월씩 깜빡아 살고 그중에 지금 저 뭐냐 김용은 1심에서 저 뭐냐 그 유죄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백현동 민간업체 정바울 이 사람도 구속이 됐습니다. 기소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 손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대장 저 뭐지 그 다음에도 뭐냐 그 김용 재판 위증 혐의로 지금 이재명 선두에 있던 측근 2명 박모 서모 이 사람들 위중교사해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기소돼가지고 깜빡 지금 있어요. 계속 다 깜빡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저 뭐냐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이모 위증 위증 교사를 이 사람 위증하세요. 교사한 사람들이 이재명 선대위였던 이 두 사람 아까 지금 반대로 위증을 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용호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장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경기도 산화기관이 이재명 측근인데 이 사람은 자백했어요. 맞다. 내가 위증하라고 교사 당해가지고 내가 위증했다. 그때 김용이 돈 받았을 때 다른 데 있을 때 알리바이 기억나시죠? 처음엔 그랬었죠. 자백했어요. 이 사람은 자백해가지고 지금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백했기 때문에 자백했다는 거 제가 인정한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당연히 다 얻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모라고 있어요. 병기도 평화협력국장 했던데 그 사람은 이 사람도 대북송금 관련성 확인을 위해서 경기도 전산망에서 정보를 빼낸 혐의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구속 기소가 된 거 이 사람도 지금 구속 기소가 됐어요. 보석이 됐지만 구속 기소가 된 겁니다. 지금 보면 또 그 다음에 김병랑 수행비서 할 때 이재명이 위증교사 했는데 김진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불구속 기소였는데 이 사람은 자백했어요. 위증 위증 했다. 그 다음에 이모 또 최 모 이런 분들은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사들인데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금 또 보석이 됐습니다. 지금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 혐의가 있는 사건들 이화영 이화영 안부수 김용 정진상 김인석 최윤길 유동규 배소연 김만배 신앙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세요. 이즈욱 이즈욱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건의 유죄로 판결되어서 구속됐거나 현재 구속상태에 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간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대체 수사의지가 있냐 이런 것을 일부 보수장에서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다 지금 했어요. 이 상황을 쭉 보니까 검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했던 문제이거나 또는 이재명 측에서 재판을 지연하면서 벌어진 일 그리고 재판부 일부 재판부가 이런 이재명 측의 재판 지원에서 미온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검찰이 그간의 이재명 사건에 관해서 사건이 길어지고 좀 제동이 걸리고 이런 거 했던 거지 이원석 검찰체제의 소극적 의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열고 한 분이 스물두 명입니다. 스물두 명이고 전부 이재명 범죄의 핵심 고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이 예를 들어 법화를 냈다면 실제로 법화를 누가 결제했는지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됐다면 그 밑에서 실제로 로비 브록한 사람은 누구인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재명 제일 몸통은 이재명이지만 원래 수사라는 게 당연히 몸통 이전에 꼬리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꼬리를 다 모은 다음에 이 꼬리 누구한테 달려나 해서 올라가다 보면 몸통 나와서 몸통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꼬리를 다 잡았어요. 스물두 명이니까 자 보십시오. 이재명 이원석 검찰체제 2년 정도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24개월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명씩 유지앤해지 구속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혐의만 봐도 22명인데 예를 들어 김만배 신앙님 같은 경우는 혐의가 김만배 같은 경우는 혐의가 그쪽 화천대유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허위 보도도 있어요. 사람은 22명인데 혐의로 보면 25개 정도 됩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 받아낸 거예요. 적어도 혐의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명꼴로 다 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단지 오로지 딱 하나예요. 이재명 깜빡 안 갔다 이건데 그거는 판사가 인정했잖아요. 니네 수사한 거 다 맞다. 그런데 내가 솔직히 겁나서 못하겠다. 이거지 뭐. 유창훈의 자백입니까? 스스로 내가 무서워서 자백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아니 그러면 왜 소명됐다 그래요. 소명됐다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소명됐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혐의는 있다. 판사인 내가 봐도 맞다라고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저 뭐지 이 검찰이 지금 뭐 잘못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내용을 좀 보세요. 이 정도 지금 많이 한 검찰은 과거에 제가 보니까 없어요.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검찰 보고 왜 우리만 정말 이렇게 잡아족치냐 이러는 얘기인데 할 말이 검찰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너네한테 악마라 치자.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 뭐냐 이재명도 봐준 법원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전부 유죄 아니면 최소한 구속영장 인정 했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다 반성해야 되는 게 민주당은 그렇게 악마라는 검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꼼꼼하고 제대로 수사해서 지금 관련 인물 다 유죄 내지 구속시킨 거 인정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단지 저 판사 때문에 그 저 뭐냐 이른바 몸통 이재명이 현상적으로 깜빵에 안 갔다는 점 갖고 그러는 모양인데 현상적으로 깜빵에 안 갔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그 기소는 유지되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몸통에 연결된 최고의 꼬리 거의 이제 몸통에 붙은 모기 정도 되겠죠. 그게 누굽니까 이화영 아닙니까 이화영까지 지금 9년 6개월 이거 쉽지 않 저는 이거에서 완전히 꼭지가 돌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검찰이 수사를 게을리하네 무능했다는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민주당은 검찰을 악마라고 욕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는 걸 전부 법원에서 인정했을까 유죄 먹는 걸 인정했을까부터 반성을 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검찰 때릴 게 아니라 지금 잘했다고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수사에 힘을 실어줘야 될 때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멘트를 정리까지 해 주셨네요. 차기 검찰총장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까지인데 법무부가 지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임 인사작업을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화기가 나오는 분들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 대검 차장검사 고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고 유력한 인물 좀 이런 거 유력 지금 솔직히 한 명으로 많이 좁혀졌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여기 여기 한 명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심우정인가 신자용인가 했는데 이 중에 하나 있습니까 우정이냐 자용이냐라면 저는 우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우정이 좋아요 우정을 우정. 프렌드쉽이 자용보단 낫습니까 그러니까 프렌드쉽 심인데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취재해 보니까 여기로 모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범 저 뭐냐 차장 대검 차장검사. 그러니까 검찰총장 다음 이인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이걸 다 했어요. 그리고 잠시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고 법무부 차관 인호공 차관이 나갈 때까지는 일종의 장관 대리까지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는데 또 이분이 재미있는 거는 전정부에서도 잘 나갔어요. 대표적으로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가 아마 추미애 장관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저 뭡니까 법무부 기조실장이었습니다. 기조실장이라는 게 굉장히 법무부에서 요직이잖아 말입니다. 그리고 장관을 보필하는 핵심 자리죠. 법무부에. 그래서 지금 논란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정부에 특히 추미애 박범계 이 정부가 정말 악연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악연인 사람들의 또 밑에서 실무 최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조실장 끝나고 동부지검장으로 갔습니다. 서울. 그러는데 3월 2022년 3월 9일에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계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 3월 초부터 이분이 뭘 했느냐. 바로 그 원전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강제 가격 문제 관련해서 산자부 강도 높은 수사를 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승승장구해오던 끝에 이원석 총장 후임으로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심의정 지금 법무부 차관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심의정 검사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있을 때 심의정 검사가 그때 형사부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수사를 잘하는 그런 검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심대평 그렇죠 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심대평 그 양반이 또 뭐냐 그 대표도 당대표도 아마. 당대표. 그러면 당대표의 아들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아주 유명합니다. 상당히 청렴하고 수사에 능하고 검사로서의 기본 원칙을 전하면서도 대인관계도 상당히 잘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 검사들 이렇게 동료 검사들하고 관계에 대한.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는데 이 심의정 어떤 차관 유력하다면 개인 심의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조금 논란일 것 같아요. 바로 전 정부에서 또 박범계 추미애 이런 법무부 장관들의 핵심 최고 밑에서 보필하는 최고 요직을 맡았다면 이 정부의 검찰총수로서 맞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그때 정권에 충성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제도적으로 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아마 이런 식의 반론이 있겠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같은 의심은 이분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때 이제 예를 들어 박범계 추미애 보필하는 역할을 했더라도 그때 박범계라는 추미애가 말도 안 되는 걸 지시하거나 했을 때는 안에서 적절히 제동을 걸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적극적인 요양이 된다면 그 이후 직무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 직무에서 야당 대표 눈치 안 보고 딱 오로지 증거 범리에 따라서 야당 잘못한 건 딱딱 척결하고 그다음에 여권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사람이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법에 충성하는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여권 최고 핵심부 권력자라도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럼 범리에 따라서 수사도 하고 소환도 하고 이러는 검찰총장이 돼야. 왜냐하면 지금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지금 검찰총장이 과거부터 당연히 외풍을 막아주는 병풍인데 지금 무지무지 병풍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광패 아니면 넘사벽 정도로 가야 돼요. 완전히 온몸으로 이재명 광풍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지금 검찰총장 바뀐다고 자세 달라지겠습니까? 더 세게 나오지 이제. 좀 전에 직전 출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걸 얼핏 들었는데 껐다 감고 오히려 더 세게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검찰총장이 지금 이원석 총장 막은 것보다 더 세게 막아줘야지. 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집권 말기로 갈수록 여권 내부에서도 각종 이제 누수가 나오고 또 범죄를 벌인 것들이 나오게 되면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절대 봐주면 안 되고 그것도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신망을 얻는 그런 검찰총장이 돼야만 더 높아지는 검찰에는 파고를 막을 수 있다. 안 그러면요.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검찰 없어져요. 이제.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뭡니까? 조국. 자기 지금 괴롭혔다고 검찰총 폐지를 아예 하고 자진하고 있죠. 지금 이 조국과 이재명을 보면요. 이조라 그러는데 진짜 이조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조시대.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나를 건드렸어? 그러면 대사원, 대사관 다 날려버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북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맞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검찰총장이 열심히 잘 막고 있는데 외풍이 더 심해지니까 이재명, 이원석 총장이 한 것보다 더 세게 막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게 사실은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이기도 합니까? 당연하죠. 아니 우리 당연히 진행자님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지금 이재명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세게 나가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아줄 사람은 누굽니까? 평검사입니까? 평검사는 자기 실무만 해야 돼요. 딱 정치적으로 또 국회에 나가서 또는 언론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막아주는 전체적인 정무 역할은 총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죠. 예 차기 검찰총장이 이재명과 맞서는 건 불가피한 대규모 인제 사실은 전쟁이 시작됐고 불가피한데 때로는 위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백 퍼 정말 중요한 역할로 더 갈 거다. 그리고 같은 이론이 여권에서 적용된다. 여권의 범죄 같은 것에서도 제대로 척결을 해줘야 그래야지 저는 여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권은 왜 무너졌습니까? 내로남불. 야당의 잘못에는 미친듯이 막 파고들면서 지뢰편 다 감쌌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국을 감쌌죠. 조국 감쌌잖아요. 마음의 빚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는 정권 내부에서 누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가차없이 딱 법에 심판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정권이 사는 겁니다. 범죄라는 건 징고와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썩은 부분은 범죄자들은 도려내야 된다. 그건 검찰의 정신, 존재의 이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요. 그럼요. 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쭉 보니까요. 혹시 한국갤럽 관련된 조사를 찾아줄 수 있으면 한국갤럽 여론조사 중에 정당 지지도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33%, 4%포인트 격차인데 MBS 조사를 보니까 총선 직후인 4월 3주차에 민주당이 32%였는데 5월 3주차에는 27%, 6월 4주차에는 25%에서 쭉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총선 직후부터 오히려 고전하거나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 뭐 당장 이 탄핵 같은 거 보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등을 안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도둑이 지금 갑자기 취조실에서 경찰이 불리한 증거들이 되니까 경찰 탄핵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당연히 중도층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핵심 지지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분들은 그분들이 국민의힘으로 가진 않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전화가 들어갈 때 나 지금 지지정당 없다. 이런 식으로 기권을 하는 거지.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오죽하면 지금 곽상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로에 노무현 사위잖아요. 이분이 뭐냐 어떻게 했습니까? 기권했잖아 기권. 그러니까 탄핵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변호사고 또 자기 장인 노무현 볼 때 말이 안 되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에 곽상원 이 사람은 노무현 장인이지만 솔직히 이재명이 완전히 대놓고 봐준 거거든요. 아니 거기 누가 나가려고 그랬었습니까? 원래. 이광재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이광재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광재 주저앉히고. 물론 그거는 제가 보니까 봉화에서도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봉화하고 봉화마을하고 이재명이 합작해가지고 노무현 사위 거기다 공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 눈치 안 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라고 봐요. 지금 나를 공천 준 이재명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신 우리 장인 눈치를 볼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돌아가신 장인 눈치를 그래도 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 노무현이라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노무현이라면 이러지 않아요. 이럴 수 없다라고. 우리 장인 어른이셨다면 이건 아니다. 자네 이거는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네. 라고 했을 것이다. 생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살아있는 권력자 이재명보다는 돌아가신 장인 눈치를 봐서 한 건데 이게 저는 이 한 명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너무 심하다. 이거 당연히 비명계는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친명계 중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예를 들어 김영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곽상환의 경우는 신호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이재명 또 김혜경의 이런 비리들이 드러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광적으로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수단을 동원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민주당 내의 비명계 또 친명 중에서도 약간 개판색이 옅은 온건 친명 이런 사람들은 표결이나 이런 데에서 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떨어지는 지지율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사실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민주당이 최근에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폭주. 막 던져 식으로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더 부각된 보이는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이재명이 대선에서는 이재명은 안 나올 것이다. 이재명이 못 나올 것이다. 못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민주당은 오히려 그러면 그게 더 두렵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만 가지고서 이재명 욕만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정치할 거냐. 이러다가 이재명은 정말 못 나와버리면 다른 사람 나오면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나오면 지금 이거는 아닌 말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죽을 쓰고 국민의힘이 총선 끝났는데 아무 반성이나 어떤 개혁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고 야당은 지금 숨만 쉬어도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당이 너무 죽을 수니까 그런데 그 죽 수는 여당보다 더 죽을 쓴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이재명의 지금 각종 저런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광태 막 던져 이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약점은 오히려 이재명이다. 이재명 바라기. 이제는 좀 그만하고 내부 개혁 좀 제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에 가깝게 지금 체제는 정비를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했지만 오히려 이재명의 형사처벌의 수수는 점점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있고 민주당 내부의 이재명 파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강성 스스로 어떻게 하면 충성 경쟁을 더 많이 하나 하는 세력들의 오만한 행동이나 폭주 이재명의 거친 언사와 이재명이 전체적으로 이런 걸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중도층이나 전통적인 좌파 진보층 내에서도 당원은 물론 개딜들이 상당히 장악했다고 해도 밖에 있는 기당원들 광범위한 내층에서도 야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호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호남에 좀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면 사석에서 이재명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당은 내가 지지하던 그 당이 아니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냥 좀 술만 드시면 그 다음부터 계속 욕만 하는 거야 지금 민주당 지도부하고 이 대표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옛날 DJ 때 민주당이 아니고 심지어 노무현 때 민주당도 아니고 이건 진짜 아니여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고 척을 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표면적으로는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 생각은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게 부글부글 끄다 보면 진짜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느껴지고 하여간 이제 뭐냐 이제 또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에서 김혜경 씨 법화 나오면 이거 진짜 보면은 이게 사실 대장동이라는 건 좀 어렵잖아요. 뭐 지목을 변경했나 뭐나 어려운데 이건 굉장히 쉬워요. 무슨 지금 검찰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과일 가게 가서요. 핸드폰 포렌식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핸드폰 포렌식이라는 게 이 가게 주인들은요.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경기도청에서 과일 한 직원이 와서 그럼 이제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장부에 적어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해가지고 주문 들어온 거 그냥 배달을 하고 장부 적어놔. 오늘 15만 원 일주일 뭐 내일 모레 뭐 이제 7만 원 쫙 적어놔. 그리고 나중에 월말 되면 정산해야 되니까 그 쫙 보고 귀찮으니까 사진 찍어 산 찍어 도청 들어가 도청 들어가서 이번 달에 이재명 대표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거 정산해 주시오 그럼 그 공무원들이 그거 보고 자기네 법인카드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맞으면 가게 주인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됐어. 그렇죠. 오래됐잖아. 경기도지사 시절이. 그래서 주민 주인들이 지웠어. 그런데 이걸 검찰이 다 찾아요. 포렌식 하거든요. 포렌식 해가지고 다 찾아냈다. 아주 생으로 뭐 뭐 월 뭐 일 뭐 시 경기도청 뭐 멜론 바나나 뭐 15만 원어치 이게 사실 다 지금 포렌식 됐다고 합니다. 지금. 자 이런 게 나오면요. 이거 국민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이거죠. 경기도민 돈이고 국민 돈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아침에 지금 뭐 고급 과일 먹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일본과 전쟁하는 분이 일제 샴푸 쓰셨다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지금 이런 거 연관된 거 아니냐. 자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강하게 그리고 이제는 그때는 어떤 그 이제 관련자들이 의혹을 폭로하는 데서 나왔지만 이거는 검찰의 공식 그거입니다. 제가 그 지금 이걸 폭로하신 의인 조명은 전 7급 공무원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것도 사실 뭐 좀 처음 들리는 건데 저희가 3월 초인가 2월 말 3월 초에 마지막으로 검찰에 들어가서 다시 다시 한 번 조사 받았대요. 보니까 내역 쫙 확보하고 있대요. 내역을 쫙 확보하고 있는데 어 그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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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월 5일 뭐 어디 어디 공공식당 여기 가서 저 선생님 그때 결제하신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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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그래서 보니까 야 이거 다 갖고 있구나. 다 가지고 있다. 사진도 다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거죠. 자 이런 조사를 그래 저 검찰 탄핵 하니까는 열받았고 하루 아침에 벼락 공부하고 그 다음날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증거가 이미 3월 탄핵과 거리감원 이미 2, 3월 그때 조명은 씨가 가서 조사받을 때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경찰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 사건 이렇게 간단하고 누가 봐도 금방 드러날 일을 누가 뭉갰습니까? 경찰이 뭉갰잖아요. 경찰이 뭉개 가지고 그 경찰 제가 볼 땐 경찰도 이번에는 반드시 직무유기로 국민 돈 띄워 먹은 게 명백한데 자기들이 보통 자기들도 그런 짓 해서 그런가? 자기들도 지금 법인카드 갖고 딴짓 해서 그런가? 아니 어떻게 이거를 무혐의 처리해? 불송치했잖아요. 그래갖고는 조명은 씨 이런 분들이 다시 국민권익을 하고 권익을 해서 다시 이제 검찰 가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힘겹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거 중시하는데 이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가 이거 지금 뒤늦게 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경찰이 뭉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경찰 그리고 경찰이 뭉갰더라도 자료 있으면 되잖아요. 자료도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가서 자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법원에서 경기도청 압수수색 기각했잖아요. 그 법원도 문제예요. 그 조명은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잘 알아요. 이 모든 건 간단하다. 경기도청이 여러 가지로 폐기하려고 노력했겠지만 한계가 있다. 엄연히 쓰이는 거를 100% 폐기 못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도청만 들어가면 노다지가 나온다 했는데 세상에 그거를 경찰하지도 제대로 않고 폐기해 버리고 완전히 뭉개 버리고. 그 사이에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다 폐기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고. 그러고 나서 검찰이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법원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기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이 잘못한 게 아니라 또 한 번 법원에 방해가 있었다. 유창원 같은 법원에 방해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겨우 영장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청 쳤는데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은 씨가 많이 갖고 있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만 한 게 아니야. 해당 과일 가게까지 가서 다 뒤진 거야. 네. 요거 싹 들어봤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수사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오면은 이건 정말 삼척동제도 이해하기 쉬운 세금 포탈 횡령. 이 의혹이 절절절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뭡니까. 이재명 대표 고소왕입니다. 고소왕. 조그만 자기와 관련된 그 특히 힘없는 민간인이나 하급 공무원이 제기하면 당장 고소를 해서 작사를 내는데 이 조명은 씨 이렇게 원색적으로 내가 몸종이었다. 내가 조선 노비였다. 내가 그 집 가서 빨래하고 이런 짓거리까지 했다. 원색적으로 다 깠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나는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못하는 두 사람 있어. 김부선. 그다음에 조명이 형. 왜 못해?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재명의 지금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중에서 가장 원색적이고 국민 피부에 가장 쏙쏙 와닿는 점에서 제일 아프잖아요. 근데 왜 이 두 사람 못합니까? 난 그게 제일 이상해 지금. 지난번에 이조 심판이 유행했는데 이재명은 김조 김부선하고 조명현은 어떻게 손을 못 떼는군요. 아니 저는 이 두 사람을 저는 가장 간단한 건 이 두 사람 고소해야 돼요. 입을 다물게 하면 고소를 해야 될 거니까. 이재명은 왜 고소를 안 하는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이재명 저 김부선하고 조명현 씨 고소 좀 해. 고소 좀 하셔야죠. 이건 진짜 고소하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부인을 한다면 이거는 부인을 하는 너무 아픈 얘기잖아요.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아픈 얘기를 지금 고소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는 좀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하고 이재명, 이재명의 전면전 그리고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체제에 대한 평가. 그 평가에 대해서 오히려 좀 제대로 여러 가지 구속된 또 유죄 선고된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검찰 해왔던 그간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상보를 말씀드리면 또 다른 김 여사 문제가 있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와 누구냐 이재명 대표 법카로 기소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또 다른 김 여사 문제도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다 끝을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형평이 맞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번에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명을 지금 청와대 행정관 한 명, 용산 행정관 한 명도 소환했죠.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그 뭐죠? 그 종봉 목사 말은 또 로비하려고 최재형이가 또 로비하려고 뒤에 백 들고 서 있었다. 아니었죠. 행정관이 그냥 들고 있었던 걸로. 행정관이 업무상 들고 있었던 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이러기 위해서라도. 이게 지금 드러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최재형이가 나쁜 놈이고 거짓말인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조사 한번 하고 그럼 다 진실이 나오고 종견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 김에 그냥 국민들 그냥 걱정시킨 거 한마디 좀 그것만 좀 사과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강민국 존재합니다. 더욱더нев proportion ASHBUR vä글 훌진 고맙습니다.